언니, 솔직히 아까 연습할 때 블랙핑크 한 명 없애고 언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? 언니, 솔직히 아까 연습할 때 블랙핑크 한 명 없애고 언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? 언니? 언니? 그랬나 보다. 야, 이거, 이거. 아니야, 나 진짜 아니야. 야, 터덕. 터덕, 터덕. 야, 터덕 움직이는데. 야, 그런 마음이 있었어, 이런. 어, 야. 언니, 혹시 소개팅할 생각 없으세요? 있어, 있어. 괜찮은 사람은 있는데. 있어. 괜찮은 사람은 있는데. 나 있어, 해줘. 야, 살짝 열린다, 야. 아니야. 살짝 열린다, 야. 나 있어. 야, 이거, 이거 단체 미팅할 때 나가, 이거, 이거 하면 무조건인데. 이거 완전 시그널이야, 시그널이야, 완전 시그널이야. 완전 시그널이네. 이상한 질문을 하지 맙시다. 언니, 오빠 엄청 좋아하죠? 언니, 오빠 엄청 좋아하죠? 언니, 오빠 엄청 좋아하죠? 언니, 오빠 엄청 좋아하죠? 안 좋아해. 아! 아! 안 좋아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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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저 신나갈게요. 엄마, 계속 움직이네, 계속 움직여. 야, 이거 살짝 움직이는데. 저 덕치는데. 형, 저 신나갈게요. 야, 세찬아 지금이야! 세찬아 지금이야! 야, 너 나 좋아하냐? 안 좋아해! 너 나 좋아하냐? 뭐야! 어, 난리 났네! 난리 났어! 난리 났네! 야, 오늘 저녁에 뭐 해? 야, 오늘 저녁에 뭐 해? 시간 있어? 집에 있을 거야! 왜 집에 온 거야? 진짜 그래! 아니, 우는 거야! 집에 있을 거야! 왜 집에 온 거야? 진짜 그래! 집이야! 네가 왜! 야, 몫을 못 해! 몫을 못 해! 야! 네가 왜! 네가 왜! 집에 있는데 왜! 왜! 집에 있는데 왜 움직여, 시기야! 네가 왜 움직여! 집에 있는 게 왜! 날려, 날려! 세찬아 지금 날려! 자, 20초 전! 승민아! 오늘 저녁에 너네 집에 날면 먹으러 가도 돼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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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야 이 웃기고 있네! 야 웃기고 있네! 아니? 야 웃기고 있네! 아! 야 웃기고 있네! 웃기고 있네?